이 시간에는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임직자가 교대에게, 이어서 교회가 임직자에게 임직자 대표로 이기광표 안수집사님 올라오시고 교회를 대표하여 임정장론의 석의가 되시는 유정현 장론님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직자 대표가 유정현 장론님에게 장론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일 것입니다. 프랑스 교회의 DNA가 담겨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대표로 김상미 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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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